에잇! 둘, 셋! 비케라 좀, 씨! 하지마, 하지마! 아유, 산풍기기는... 코로나 아닌가? 아, 안녕하세요? 그때 덥다고 입을 막 차고 그러시면 배도 아프시고 그러시거든요? 아유, 아유, 아유. 조심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와, 동네가 조용하고 정말 이쁘다. 아니. 봐봐, 봐봐. 야, 야, 야. 봐봐, 봐봐. 우리 마을은 우리가 지키는 회밖에 없어서. 콩을 지키고. 콩을 지키고. 콩을 지키고. 온다, 온다, 온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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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그리 지나갑니다. 청소하는데 옆에 지나간 사람이 잘못한 거죠. 내가 청소하는데 기분 나쁘거나 하면 뭐 이사 가도 좋고 우리는 뭐.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아, 이 말 좋았는데. 진짜 다시 서울 올라가야 되나? 아까 봤던 청년 회장님이랑 형님이네. 이경보야. 네. 그 사람 코로나 걸린 거 맞아, 아니. 맞아. 맞아. 지금 제 얘기만 쓰면. 개화를 하시면 되잖아요 저한테. 저는 작년 겨울에 상가리로 이사를 오고 나서 코로나 사건이 발생된 다음에 제가 집 밖으로 나온 적이 없어요. 이따 그를 웃어. 아니 왜 이걸 아니 왜 우리 집들이 왔나 그게. 형, 형수님. 우리 저 밥걸이 노랗지에. 아이고야, 바른 청년이면 난 언제나 오케이오 오케이오. 박수. 밥 돌놓을게, 밥 돌놓을게. 자, 자. 자, 한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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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참. 참깨는 잘, 잘 됐지만은. 원, 요즘엔 이거 원, 사가는 사람도 없고 이거. 농사가 잘 되면 무식할 거라. 옛날엔 잘 팔리기도 해나신디. 아, 옛날이여. 지난 시절 다시 올 수 없나 그날. 한참 다 보낼 거 같지? 어, 그거 다 보낼 거게. 저기, 저기 밖에 내놓으라. 자, 택배 보내게. 여보세요. 아이고, 예예. 아, 죽박사마씨. 아이고, 예예예. 알았으다. 아이고, 정신 없어도 어떤 맛이 이게. 행은에 보내서 아주. 아이고, 정신이 없다. 강혜자 잘 보라지나 좋다. 아, 참깨여. 진한 시절 다시 올 수 없나 그날. 무슨 정신 차려다. 아이고, 삼촌 없디가. 아이고, 무사히 용님씨. 아이고, 개 이거 이거. 깨는 잘 되신디. 암폴령 강혜주기 개원. 주문은 요즘 좀 들어암 시냐? 아이고. 아, 들어암 시면 나감사. 옛날 노래 불렴 시크가 개. 아이고, 옛날 예사. 깨가 어디서 팔았죠 개. 얼마나 좋았을 때냐, 그때. 아이고, 개 남마씨. 아이고, 우리 참깨공장. 사람들이 이거 참기름 팔아달린. 아이고, 개. 저기만큼 줄성 있지 않습니까 개. 그 참기름 빨러오는 사람도 얼마나 많으시니. 개 남마씨. 맨날 줄성어. 그 사람. 또 어디를 가부르신고. 아, 그때가 좋아하신디. 예게. 아, 옛날이여. 지난 시절 다시 올 수 없나 그날. 아이고, 그때가 그립다이. 그래, 가만해도 속옷 좀. 아, 귀가. 그럼 더 불러 가만시. 한 번만 더 불러. 아, 더하게 왔어. 아, 옛날이여. 지난 시절 다시 올 수 없나 그날. 어? 왜 그러세요? 어? 이야. 우와. 우와. 우와, 대박. 우와, 형 선생님 언제 배워? 이런 것도 있지. 이야. 요즘 아이들도 해기 힘든 건데 이거. 이야. 잘했죠? 뭐야. 이게. 형이네. 여보세요? 아, 예, 형. 아, 예, 형. 문화만 씨. 예? 아부지 씨인데 돈, 송금에. 믿겨라. 아직까지도 그거 못했는 수가. 아니, 손가락만 있으면 핸드폰으로 착착착착착. 금방 이제 헛네이 보낼 거 좀 하는. 아이고, 우리 동네 형수님은 예. 지금 유튜브라는 안 해줄 거야, 유튜브. 유튜브만들이랑 이제 그걸 방송 꺼져야 되는 임수다. 아이고, 나 모르겠다. 이제 형도의 허는 버릇을 길러야지. 나 모르겠다. 이제 형이 아랑없어. 아, 모르겠다. 끊어. 이야, 이 유튜브들이 재미가 있구나. 춤을 춰야 돼. 제가 좀 한번 먹어볼게요, 이. 이야. 자, 그러면 저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우동. 이야, 열문. 같이. 이야, 맛있다. 이야, 나도 하겠는데, 이거? 나도 한번 해볼까, 이거? 짜잔! 수고하셨습니다. 장가 못 간 게 아니라 안간경보TV의 부경보입니다. 아, 저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못하는 게 없는 남자입니다. 자, 오늘부터 나의 매력을 매일 같이 올려드릴 테니까 저한테 푹 빠지신 분은 연락 주시면 됩니다. 저는 농사면 농사, 노래면 노래, 춤이면 춤, 요리면 요리, 못하는 게 없습니다. 예. 저한테 시집오는 순간 행복이 쩔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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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쌓을쫓을쫓을쫓을쫓을쫓을 쏟아집니다 잊지 마시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짜잔!!! 아 이거 쉽다 이거 오 이거 매도 계속 올려야 하겠는데 이거 핸드폰 여기 으 으 아 아 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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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 아 이러나 없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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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게 아 아 아 아 아 아니 지금 몇 시니까 아직까지 참 속하게 애 아 주운 저 못 잡는지 예 이 불 하나만 갖다 두기 에 아 참 아 아이고 정말 이 놈의 아 방이 진짜 아 빨리 일어납어 일어나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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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 못살아 못살아 아니 못살아 경 사람 자는디 경 사람 못살기 울음성게 저 사람게 아니 지금 몇시 과게 몇시 아니야 저 누게 술 한잔하자고 해서 내가 좀 곧지영 버대로 한잔해 죽이게 경허담보난게 어제 셋이 넘었고 어제 술로 잠보나니 영대부로 죽이게 경허은 너는디 무사경 맨알경 나를 못살아 울음성게 난 잘했댄 나한테 지금 용신 내밀고 아니 잘로 나누나 기도 서방님은 하늘이고 아이고 하늘같은 소리야 고거 놈 옆집에서 들으면 웃어 격만큼 외질 마라 이거 법석에 이거 집이 이거 술뱅이 맵겠고 아게 너도 신고해 어우 무슨일이야? 말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 결심했어 고부싸움은 칼로 물매기야 나는 가만히 있겠어 이놈의 아바니 진짜로 조금만 싸우세요 저는 작업하러 가고 있겠습니다 저 술병으로 받을 것과 아니 술병으로 대 아니 그건디 무사 요즘들은 사람을 겨우 무사 무사 복개면서 복구기는 복굴 거성디 집이 가긴 했지 아무거라도 복가사지 무사 겨우 막 복감서 난 진짜 아이고 서현이 등록금 낼 땐 전화와 수다게 등록금 낼 때 냈대 돈이 서서 등록금을 낼 거 아니까 아니 은랜 가면 대출 받으면 내 자랑이야 그거 이놈의 아바니 진짜로 대출은 무시걸로 받을 것과 예 저 술병으로 가면 받을 것과 가 파당 없어 가 아니 난 걔도 지금까지 돈 걱정 어몽 살아보진 않신디 무사 아 큰않지 이제라도 걱정 좀 없어 아이고 나 성토정 주거지 쿠다 아이고 강은혜 어떤 경우 번호 왕 법석에 강은혜 검진이라도 매든가 그 저건 누가 갈 것과 하수원에 아니 좀 뭐 돈 사 뭐 저 옆집이 강이라도 하금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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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틀내요 그냥 하금냥 하금냥 꼭 와봐서게 아이고 야 이놈의 아바니 이거 보라 이거 보라 아이고 나 이마에 고를 때가 아니야 야 이거 벌써 이거 시간 다 저 여보 자 거니까 저 오늘 저녁에 저 둥창회가 있은 게 거기 저 강 나가서 술 사기로 했신디 5만원만 헛금 주시면 안될까 아이고 아이고 이놈의 아바니 워낙은 참아저씨 원 원 돈 5만원이 어디 수가 예? 아이고 나 정말 아니 그럼 3만원만 줘서 3만원만 줘서 아 아 요즘에 참깨도 안팔령하네 사람 속 땅 안에 죽겠는데 진짜 저 속도 모르고 저 아이고 할량 할량 저런 할량 누이시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형님 형님 무슨 일이세요 아이 무슨 일이고 뭐고 저 시끄럽다기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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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저 이런 말 같긴 뭐한디 네 혹시 저 5만원이신가 아 돈이요? 잠시만요 5만원만 아 아 죄송합니다 아 지금 3,500개 없는데 이거라도 예 예의 이상 되어야되어야되어야되어 카드 카드가 뭐 아 형님 괜찮으신가? 아 아 할량도 저런 할량이시까 집안일은 아주 그냥 돌볼 생각도 안하고 저 밖에만 돌아댕기만 참 돈 오만원 아이고 참나 어이가어서 어이가어서 아유 형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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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예 오십디가 형수님 무슨 일이세요? 예 근데 제가 어 나서는게 뭐 맞는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한 울타리에 살면서 또 이렇게 모른척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아유 형수님 뭐 답답한 속사정이라도 한번 제가 들어 드릴테니까 한번 말씀해보세요 형수님 예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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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연이 등록금도 보내서 할건디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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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사이엔 참깨도 안팔리고 촘지름도 안팔리고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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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말만이라도 고맙수다 견 아예 말만 들어줘도 나 속이 다 풀리는 거 담수다 아이치 아 맞다 형수님 지금 참깨 때문에 힘들어 하고 계시잖아요 예 우리 청년회장 경보 있잖아요 예 경보 그 친구가 굉장히 막 똘똘하고 머리가 잘 돌아가더라구요 경보가 네 이게 보니까 아이디어도 많고 친구가 제가 그 친구한테 전화해서 어 나 형배 형배 어 다른 게 아니고 너랑 좀 의논할 게 있어갖고 그래 좀 지금 지금쯤 만났으면 좋겠어 어 알았어 내가 글로 갈게 어 어 제가 경보 이 친구가 안 나와갖고 아이디어를 한번 짜오겠습니다 아 고맙수다 걱정하지 마시고 쉬고 계세요 아이고 예 고맙수다 쉬고 계세요 예 가십사 네네네 예 아이고 진짜 말도 그냥 바르기만 한 줄 알으신데 그냥 말도 잘 됨신데 아이고 우리 서방이차 밥만 탈 마음씨면 좋고 아이고야 근데 아이고 그거 잘 되면 좋겠게 아이고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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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가리야 진짜 아이고 아이고 나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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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 냄새 아이고 어느 많이 먹으신 이 동네에 그 술래가 그냥 야, 남자가 살당먹은 술 한 잔 두 잔 할 수도 있는 거지. 아니, 집사람이 그냥 더 잔 먹었니, 놈 때 내었니, 그거 고정 또 벙벙벙봉 존다니. 아니, 혹은 늦잠 잔 땐 존다니. 아, 믿겨라. 나 들어보는, 현배용 말 들어보는 형님도 잘한 게 어선 게 맛이. 아니, 나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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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한 게 뭐 있는 나가 말이지. 아이고, 아이고, 모르는 소리를 허질맙어. 한 명 안 굴아줬지? 그렇지, 그렇지. 제가 형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형님이 술 드신 건 뭐 그러실 수 있는데 좀 시기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형수님 지금 참깨에 거기 일하고 계시잖아요, 방앗간. 어, 이 랩 두 개. 옛날에는 잘 됐잖아. 아니, 옛날에는 잘 됐지, 지금. 지금 주문이 없어갖고 마음고생이 정말 심하세요, 지금. 이 형은 보라봐도 모릅니다. 그냥 맨날 술 먹을 줄이나 알았죠. 형수님, 그대 장사 안 된, 지금 애가 타는 거, 그거 한 번 알아보대가. 지금 거기 아예 지금 누게 와당기질 안 했때냄 속에 그쪽 잘 됐던 데가. 아, 그럼 장사 안 된 때 내냐. 큰일 나수다, 이제. 아이고. 아니, 유자기도 저 얼마만 주래 내놨니 안 주먹만 다 줘들련 개만은. 안 준 게 아니고 못 준 거 아니고 돈이 이사 사줄 거 가지고. 개미, 어디가 대출받아당 막걸리 사 먹입니까? 아이고, 참. 아, 경혜라서. 경혜라서 이거 헌지가 어느 제 꺼, 이거. 아니, 난 그, 그건 몰랐죠, 이게. 됐고 해, 나가 누겠고 하겠나. 어. 네, 상관에 우리 청년회장 아니까. 앞으로의 상관의 미래를 짊어져갈. 개나 무슨 말 과제님, 생각나는. 방법이 다 있수다, 이게. 형이, 더 모르겠다. 이게. 어, 경험은 그게 되는 거라. 아이고, 이제. 1인 미래실이 아니고 이제. 그럼 그걸 누계가 할 말이야? 그럼 우리끼리 해야 하지 마시오. 나 잘 아는 얘 카메라 감독 비수다. 혹곰 아이가 주릿주릿해도 일은 잘 아는 거야. 아, 주니. 그러면 난, 그러면 저 청년회장 자네만 믿으면 되는 거야? 왜냐면 딱 자기 역할이 비슷하게 형은 잘 먹어불고, 형은 노래를 잘 불러불고, 만들고. 오늘 이 프로젝트 작전명을 참깨 홍보 대작전. 우와. 야, 이거 막 좋아, 막 좋아, 막 좋아. 그러면 이제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참깨 삼형제. 큰성, 새성. 말재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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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우리 참깨 삼형제 두호를 한 번, 정카원 씨. 알아서. 준비. 어이. 참깨 삼형제. 큰성. 됐어. 말재끗. 큰성. 말재끗. 아니, 멀참. 여보. 여보게. 여보게. 저 무사경. 경영신대입니다. 아. 아이고, 나 참지. 아니. 그. 아이고, 참. 형수님. 미스코리아 형수님. 아, 형수님. 아이고, 이 참가리. 미스코리아 형수님. 여기 있어놨구나. 미스코리아 형수. 나 오신소리인수가. 네. 아니, 칠에서도 만나면 형수님 보고. 곤영수. 곤영수님께. 아. 무색솔도. 곤솔은 곤살. 떡도 곤은 곤떡. 사람도 곤사람 지나가면 곤사람. 형수님. 곤영수. 네. 저도 우리 참고 형수님이 우리 동네에서 제일 곱다고 생각합니다. 아이고, 보세요. 밥거리 총각까지 곤영수다. 예쁜 마누라. 걔나 무슨 일로. 아, 여보. 여보. 아니, 그게 아니고. 나, 저. 자네들 신디여인 드런보라니. 아이, 겨운 걸 몰라놨잖아, 걔. 아유, 시끄럽수다. 아, 그거 미리 권하심은 내가 그걸 정 오일장에라도 간 펄고 거니까 아니라, 걔. 아이고, 고르민. 걔 난 오일장에 간 그거 풀어먹을 거 말씀. 진짜로. 아니, 오일장에 가면 한번 펄 수도 있는 거지. 오일장에 가면 사람들 다 사고 깨끗하게. 술은 두 개가 먹고. 술은 두 개가 먹은 거네, 좀 자고. 아니, 술은 또 깨끗하게. 술 먹을 거 아니라, 걔. 아이고, 아이고. 정말. 아니, 깨끗하게. 아유, 시끄럽시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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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니, 이건 싸울 일이 아니고. 자, 예, 형수님, 봅사에. 자, 한 사람, 두 사람. 이처럼 사람의 모양, 머리를 맞대가면. 이 방법이 다 나옵니다, 이게. 방법? 예, 예. 무슨 방법? 봅사에, 나 말 잘 들으세요. 응. 요즘은, 예. 1인 미디어 시대라는 행. 우리도 우리만의 무언가를 찍자 이거 보다. 홍보 영상을. 맞아, 경호연이. 경부가이. 너희들이 참깨를 아느냐. 그걸로 하여 그네이. 헉행 걷더라고. 그냥 그걸로 하여. 너희들이 참깨를 아느냐. 아이고, 그냥 그거 험이 잘 될까잉. 형수님,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예. 우리가 참깨를 들고 밖에 나가면 사람들을 몇 명을 만날 것 같아요. 한 사람, 두 사람 밖에 더 많나요? 그렇죠. 요즘에 사람도 없잖아요. 어. 근데 우리가 영상을 잘 찍어서 인터넷에 딱 올리면. 그렇지. 기본. 어. 3,400명은 본다 이 말이죠. 네. 네. 그러니까 홍보가 진짜 기가 막힌 홍보에요. 네. 아이고. 우리 형수님은 이제 걱정하지 말고 딱 우리 세 사람만 미덩해. 예? 미덩 따라만 와주시면 돼, 마시. 네. 아이고, 나 이제 이디저디 물로 살티도 어서. 나 케미, 이 세 사람만 미드크라이. 예, 예. 케미, 우리가 지금까지 참깨 삼형제를 하나 하신데. 지금부터는 이제 참깨 4인방으로 오고다. 참깨 4인방. 참깨 4인방. 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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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짓꽁. 흥성. 클락스. 자. 아이고, 야 김비. 그 청자삼춘도 나와도 될 건가? 아이고, 청자삼춘 나오면 더 좋지 마시. 아이고, 야. 청자삼춘은 나와야지. 기질이. 어, 역대급 역대급.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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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참고 형님. 참깨하고 참기름. 아, 준비 딱 대석이야. 저 우리나라 최고로 해. 그냥 먹는 걸 보여주커라. 예예예. 난 먹방 최고 아니냐. 예예. 그 저 현병이. 그 아이고, 우리 동네 이사 오자마자 그냥 좋은 일 내줘 고맙습니다마는. 뭐 그 아까 참깨송? 뭐, 제목이. 그냥 참깨. 짧게 짧게 한마디 참깨로 내가 끝내버렸어. 한마디 참깨로 해, 참깨로. 어. 준비했으니까 걱정하지마. 아, 오늘 왜 또 우리 저, 우리 카메라 감독님도 도와주신 내용 하시는데 오늘 잘 부탁드렸구나. 예예예. 아이고. 잘 부탁드립니다. 어떤 참깨로 잘 되겠지? 잘 부탁드립니다. 아, 이거 읽긴 읽으신데 어떤 잘해 질건 다잉. 아, 이걸. 네. 너무 잘해 질 해볼면 더 이상입니다. 그냥 편안히 얘기하는 거고 치룩만 해볼면 그게 더 나사. 아, 말하는 거처럼? 예예. 말하는 거처럼. 그럼 이제 시작해도 될 거구나? 예. 셋, 둘, 하나, 큐. 안녕하시오까? 너희가 참깨를 아느냐? 양현정. 김청자. 문아. 예. 우리가 오늘 소개할 것이냐? 산 좋고. 아, 이거 좀 잘해봐봐. 이게 나시나. 아, 형이 왜 거기서 나와? 아니, 옆에서 내가 고급해가지고 그걸. 아니, 이게 잘 행시니 그걸 거기다 또.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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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 선배 형, 저 묶음 써, 묶어. 미안, 미안, 미안. 니네 못 오게. 그래도 꽉 씹으시지. 꽉 씹으시지. 알아서, 알아서. 알아서, 알아서. 앞이 편집할 걸로 해. 이제 그다음 거. 셋, 둘, 하나, 큐. 이번에 소개할 것은 우리마을 삼촌들이 정성스럽게 기른 참깨를 100% 수작업으로 짜낸 코시롱함의 결정책. 냄새만 맡아도. 냄새만 맡아도 군침이 짱. 돌 정도로 코시롱하오다. 예, 이번엔 참기름 맛있게 먹는 방법이오다. 우리 집에 한량 남편, 서현이 아방, 강창고 씨가 먹어볼 건데. 강창고 씨. 예, 예, 예. 오케이. 이제 안으로 들어가. 형이 먹는 것부터 이제. 먹는 것만 주면 될 거. 그럼 들어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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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게. 들어가게 들어가게. 제가 신어줌이 그때랑 참기름, 비왕, 비병인의 혼직 먹는데 딱. 맛좋게. 맛좋게, 맛좋게. 자, 이제. 자, 극. 이거 밤쯔에. 이거에. 우리 상가리 총괴로 만드는 거보다, 이거에. 시럽 넘게 자 이거 한쪽 양 딱 해먹어볼거다 와 경고 한쪽 해볼래 야 참다 국물 맞출거 여기 봐봐 이거 맛있다 이거 그럼 다시 한 번만 다시 한 번만 다시 한 번만 이걸 한 숟가락 딱 그랬냐 향과리 향깨를 먹어맞아냅니다 배고프다 야 첨질은 죽여져요 오케이 야 야 야 경고야 나 먹방 잘 됐지 아유 오늘 형 너무 잘했어 야 이거 우리 삼촌들도 이제 이제 우리 마지막만 남아씨라니 마무리 한번 쳐보게 네 네 이번엔 우리 모을의 청년회장이 경보영 우리 박거리 바른 청년 가수 현배씨가 처음께 홍보 동영상 만들었댄 말씀 그거 보시쿠다 한번 가 보게마씨 예 가 보게마씨 우리 하이 아유 참기름, 참기름, 만족 참기름 후루룩 짭짭 후루룩 짭짭 삼가리 참기름 참깨 참깨 삼가리 참깨 참깨 삼가리 참깨 야, 그렇지. 갔다 왔어, 갔다 왔어. 어, 어떠어? 잘 돼요? 가수는 가수입니다. 아이고, 퀸. 네, 그냥 착착착착. 금방 오잖아, 이때가. 금방 오잖아, 금방. 금방 막 잘 찍어. 잘해, 신기해. 마지막 인사에 마무리해볼게. 마지막? 요거, 요거. 긴장하지 말고. 자, 갑니다. 큐. 너희가 참깨를 아느냐? 첫 콘텐츠가 여러분 성원 속에서 잘 끝났으다. 오늘도 콘텐츠가 좋다고 느낀 분들은 꼭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예. 개민, 다음 시간엔 즐거운 참깨 생활로 돌아오쿠다. 개민, 다음에 만나기만 하지. 오케이. 오케이. 이야, 진짜 참깨. 이야. 개민, 다음 시간엔 즐거운 참깨 생활로 돌아오쿠다. 감자, 풀렸다. 아이고, 일을 너무 많이 해보는구나, 수작님. 정말요. 아이고, 이거 해면 오늘 주문장 다 해줄 건가? 아, 이거 할 때까지 해야지. 아, 그럼 다음 생황이라도 이렇게 사줄게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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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추 잘 됐다, 잘 됐다. 아이고, 완전 기분 좋다. 돈 많이 나오나? 아 이거 말씀드려봐. 여보세요. 예예예 왔습니다. 예. 예. 거기 마트 50박스 마시니? 야 이거 어디 마트. 아이고 예예. 알았으다. 아이고 금방 갖다 드리쿠다. 예예. 고맙수다. 아이고 이거 50박스. 아이고 야 가봐. 빨리 이리 오세요. 빨리. 뭐 뭐 어떤 데요. 어떤 데요. 아이고 여기 마트에 참기 50박스 50박스. 형 집 여기 있을 때가 아니오다. 이거 빨리빨리. 예. 가져오고 이거 빨리 붙여야 되고. 어 빨리빨리 붙여서. 일어날 때 있구나. 역시 잘했다. 이거 참. 암만 해도 홍보할 만한 거예요. 얘기해. 그러니까. 그래. 자 건배야. 야 오늘 바로 이거. 이거 이. 50박스. 갔지. 자 이거 하고. 이거.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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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 있어봐. 이거. 네. 벌써 아르바이트 생으로 고용해수가. 아니다. 헌나만 해이 지나게. 아이고 나 참. 이거 이거 붙여야 될 거. 내가 붙여야 될 거. 내가 붙여야 될 거. 내가 붙여야 될 거. 아이고. 이 통원 이거 다 된 거고 해. 이거. 형님 이거 옮겨주시고. 거기에 것도 다시. 살아라 살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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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선생님. 나신 뒤까지 전화가 혹시. 더 빨리 붙여. 이렇게 붙이면 되잖아. 여보세요. 잘 붙여야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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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고맙습니다. 예. 예. 충분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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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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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우리. 방송 보는 사람인데. 여기 대형마트에 있는 것이. 거기 100박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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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생활개선의 회원분들이 마을 주민들께서 직접 땀과 열정으로 재배한 참깨를 일일이 손으로 정성스럽게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마을 주민이 생산한 농산물을 유튜브를 통해 소개를 하면서 폭발적인 반응을 읽고 있습니다. 품질은 좋지만 홍보 부족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농가들에게 지금 너희가 참깨를 아느냐 콘텐츠는 새로운 판로를 개척하는 차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보는데요. 이러한 콘텐츠를 통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에게 어떠한 긍정적인 영향을 줄지 기대가 됩니다. 지금까지 참깨방학관 앞에서 강재현 기자였습니다. 아니요. 아니요. 형은 공추세가 공추세가. 아니 형수님이 잘하고 있자요. 삼촌이 멘트 잘하니까 형이 먹은 거 막 찰칼 흘려면 먹는 거. 아니요. 아이고 여기 우리 바른 청년이 노래를 잘 만들어 하는 것 중에 참깨. 아 그것도 맞아. 우리 생각 한번 해볼까. 아 그럼 그래. 참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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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깨. 아이고. 아이고 이상하다. 아니 왜 먹방은 거기 때문에? 아이고 이상하다. 아니 먹방 잘했어. 같이 할게 한번. 시작. 참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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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깨. 빨리 멈추자 빨리 멈추자 빨리. 먹방 혼자서. 아이고! 여보, 여보? 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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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참... 아이고 손 이거 이거 묻히지 말려는디 아이고 이거 아이고 고맙이소 이거 잊었니? 저 절대 저 부엌은 나가다 하라는 책임지 카라 저 강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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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 방이랑이 고맙하자이소 고맙하자이소 나가 그릇이 있을까 그릇만씩 한 것 사이 이건 무슨 뭐 그러나 그네 저 뭐 그릇사 뭐 딱 걔들이 거꾸로기 싫어그네 딱 걔네 딱 걔네 딱 걔네면 되는 거야 그릇만씩 치는 거 어 나 다 씻어 다 씻어 아이고 아이고 진짜로 아이고 여사님 이런 거 곧다 건들지 맙소게 아니 빨래지 아 걱정하지 마 나가 나가 캐클하게 아니 빨래는 형 딱 망할게 딱 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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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다니 새로 가고 빨래 갯는 것 사이 초근초근 놔그네 걔기네 딱 걔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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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디래 놓을 것과 안하든지 템숙아 걔 똑바로 갭소 걔거 아니 딱 걍거 걍거 나 저 가기네 저 어디 저 옷장 내려놓으면 될 것과 예 예 예 예 아이고 아이고 왜 깨라 뭐 딴 데 오심신 안하든지 템신이오 예 그래 없어 그래 예 아이고 아이고 날 더 좋다 여보 예 아이고 빨래는 이젠 건들지 마라 빨래 허공 넣는 것도 다 나가 허캐 넣는데 이 빨래 널 대놓으면 돼 이거 막 이렇게 아이고 막 이렇게 야 빨래도 다 놀고 그릇이 형 모양 나가 다 할 거 아이고 아이고 진작 경어 죽이 아니게 이거 다 놔야 해 한 거 없어 응응응응응응응응 나 이거 빨래 넣는 것도 이거 뭐 그냥 영 너럴그네 하면 뭘 논다고 이거 다 나 빨래 넙싸게 아이 야네들이 이 빨래는 영 너럴 놔두면 야네들이 뭘 놔두면 영 또 영 영 돌아 놈 누네 거면 인형 내 냥을 알아 이 다름이 아니라 게 아이구 저도 모르고 맨날 그 할랑이를 놀리기만 해 아이 아니 경보 형 그 여기 바른 총각이 형 아이구 게 그 무시거니 그 너트북 그것도 행하네 아이구 총대도 많이 포라져 아니 저는 막 요사이에 기분이 막 좋긴 해요 기지 게 나도 이제 님 다른 거 이제 돈 안 줘도 돼요 당신이 나한테 이 이것만 주면 돼 5만원 대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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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진짜 아이고 아이고 고만 쉬어 먹사 아이고 아니 아니 이거 아이고 나 아 아 아 찍게 나와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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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해 야 이거 나 난 부산이 주먹 저 각 씨 말 안 들면 사라져시는 거 아니 잘 지냈어 우리 어디 괴기 먹으러 가 아이고 우리 쇠개기라도 오늘 왜 괴기 먹으러 가 이 소금 돈이 어디 있어 아니겠다고 오늘 화를 먹자 개 개 개 개 개 개 아이고 사라질게 아이고 사라질게 아이고 사라질게 개 창구 형님과에 그러니까 아 옛날에 틀릴 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부부싸움은 칼로 물배기다 창구 형님이 네 우리만 보면은 네 혼자 사는 거 부럽다 어 절대 결혼하지 말라고 어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다 거짓말이었어 보기 좋네 보기 좋수다마는 얘 왠지 그냥 씁쓸 전에 그러니까 아 이제 좀 있으면 여름이잖아 네 여름인데 또 이번 여름도 여자친구 없이 또 이제 우리 혼자 지내야 하는 건가 어 난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난 얘 어떤이라도 여름 전에는 만들 거고 저 형님이 계속 육지서 가수 생활할 때 많은 여성분들을 좀 알고 지내지 않습니까 해당 안 했더니 번호를 좀 아 없어 아까 그 핸드폰으로 아니야 아니야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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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 약속 갑자기 또 쟤가 뭐라 그래 나 포기억 갑옷 야 이거 나는 형아 소기 안 시켜주면 너 식거 담즈 현배형 어서 현배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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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나랑는 박사 한 번 무식할 거라 좀 잔은 박사인가 와 이쁘다 저 나 저 발레 해보면 안될 건가 발 내놨어 아 개나 그거 몸에 착 달라붙은 거 리벙음에 영영영영 하는 거 아니 안동맹아 우리 좀 도망가시냐 아이고 야 아이들 보기 창피스러기 정말 아 쌍풀 그냥 요즘 같은 시대에 그게 무슨 흉이야 장병원님은 그래도 얼마나 행복해 하시는데요 아이고 아이고 이거 헛범 회계 냈죠 회계 아이고 야 난 그것도 모르고 왜 나 전단에만 했지 혐의 경보 현장 크로스 아이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